대학 수능능력시험 대학 수능능력시험 안녕하세요 세븐팀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을 원하기 위해 저희 세븐팀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이 긴장되고 떨리실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컨디션 조절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잘 시험 치르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능 당일날 하침밥을 무조건 챙겨드셔야죠 그리고 수능 준비물도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모든 수험생 여러분 11월 18일 마지막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저희 세븐틴이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? 오늘 2022년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보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!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! 감사합니다 파이팅! 파이팅!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! 파이팅!